자, 위에는 다리맛이에요. 그리고 이 고기를 모아놨어요 그 다음에 태양열 쿠팡에서 산거 그 다음에 그것도 쿠팡에서 산거 아우, 시원한데요? 그 다음에 셀텔, 그 다음에 랜턴 산거, 그 다음에 여기 충전용 배터리 산거 아주 잘해서 먹고 있습니다. 벌레가 지금 강날리가 좀 붙고 있네요. 다리 밑에서 그나마 적은거에요. 그리고 이 고기를 모아놨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